딱! 맨날 뭐 딱 보면 안 돼. 아줌마 정말 그래서 죽어요 죽어. 얼굴은 양아지처럼 생겨가지고. 믿으니 뭐니 뭐 그런 게 사람 다 버려놨다니까. 형사만 수사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. 저기 뭐야 이거. 다 맞춰는데요? 이 요즘 신기 있는 거 아니야? 그걸 어떻게 맞춰? 아줌마! 추리의 어왕 4월 5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. 아줌마 이 지